모션 하나만 어서오세요 오늘 3월 27일 댓글 분해 마지막은 바로 조유빈씨가 네,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쁜 쿠션으로 댓글 분해를 찍어주셨는데요 자, 포도타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걸어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중앙에 오른쪽부터 보랭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네, 너무 상큼합니다 중앙도 한번 걸어가 주시고요 하트도 한번 해당하는 저희 취재진의 요청님 네, 조유빈씨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의 마지막은 바로 조유빈씨가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3월 27일 10월에 영하 댓글 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혹시나 이동하실 때 안녕 안녕 여러분 우리